기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어떤 법에 해당 조항은 국민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함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이런 어떤 예전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어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었겠죠. 옛날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는 아예 어떤 집회도 하지 못하게 했었대요. 그러면 나는 이 재판이 좋다 나쁘다, 범죄자가 처벌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이런 의견을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못 말하게 하는 거죠. 바로 언론 출판, 집회 시위에 관한 자유권에 관한 기본권이에요. 내가 모여가지고 재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말할 자유는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바로 자유권에 관한 얘기죠. 두 번째 사례를 볼게요. 형사소송에서 즉시한고라는 절차가 있는데 이건 3일 내에 하든지 말든지 항상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이 재판에 대해 불복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게 한다. 3일의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죠. 이건 바로 청구권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 라는 조항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 기본권이 있다고 했을 때 특징을 볼게요. 자유권은 내국인에게만 보장된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죠. 인간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인 거죠. 이건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만 있는 권리가 아니라 전세계 누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권리라는 뜻이에요. 2번. B는 다른 기본권 실현의 전제가 되는 본질적 권리다. 청구권은 수단적 성격의 권리이고 본질적 권리는 오히려 평등권과 같은 경우를 본질적 권리라고 말을 해요. 평등권이 왜 다른 기본권 실현의 조건이 되냐면 내가 다른 사람과 평등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권리가 지금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도 그 사람과 평등하니까 나도 하게 해줘.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다른 기본권 실현의 조건이 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3번. 자유권은 청구권과 달리 열거되어야 보장된다. 반대로 써 있죠. 자유권은 일일이 헌법에 내가 잠을 잘 자유, 먹을 자유, 씻을 자유 이렇게 써 있지 않더라도 포괄적 권리로 다 인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다만 청구권의 경우에는 내가 어떤 청구를 국가에 할 수 있는지 재판 청구권, 어떤 청구권 이게 헌법에 써 있어야만이 보장이 된다는 뜻이에요. 4번. B는 A와 달리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다. 이게 바로 청구권에 대한 설명이죠. 절차적 권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재판을 받게 해줘. 날 뭐 하게 해줘. 라는 절차적 권리예요. 5번. A, B 모두 국가 성립 이전부터 인정이 됐다. 자유권은 국가란 게 존재하건 안하건 간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지만 이 청구권이라는 거는 국가가 있어야 국가에서 판사도 뽑고 검사도 뽑고 경찰도 뽑고 변호사도 배출하고 시험 봐가지고 이 국가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지만 국민이 이거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청구권은 국가 성립 이후부터 인정되고 자유권은 그 전부터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